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아 우리 좀배부터 하나 피고자 아 콜 그쪽도 노담이신가 봐요? 네 모테노담이에요 이거 베르가모 씨네 그런 것도 다 느껴져요? 음 맛있다 혹시 첫 수업 때 흰코트에 모자 쓰고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았어요? 맞아요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노담이 능력이 된 새로운 중의 출연 노담 사피엔스